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아 이거 한마리 잡은 거잖아요 아 이게 뭡니까? 아 듀얼블레이터 듀얼블레이드 가로따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냥 바로가 잠깐만요 어 잠시만 기다려 잠시만 준비기간이 좀 필요하니까 아우 세이브 분신이 없는 거 같은데? 아우 세네 무지 센데? 아우 벨이 이즈 모드였군요 아우 그렇지 그렇지 이런 것도 한번씩 할 때가 됐어 아 아수라 아수라 발바탄 잘 들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아직 쓸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아, 아수라 사용 중에 지옥사수를 쏠 수 있다. 알겠습니더. 이거는 뭐야? 어우, 야. 잠깐만, 잠깐만. 아, 아 누르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 원래 그랬었나? 아, 피살기 쓰다 말았구나. 이거는 뭐야? 이건 어떻게 쓰는 거냐? 아, 그냥 날라가는 거구나.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위험했다. 아, 노데카로 깨는 각 나왔다, 그리워. 이게 얼마만에 즐겨보는 노데칸가. 지옥사수 이거 몇 초 무적입니까? 아, 3초. 그건 거 같은데? 죽었다. 아, 노데스였는데. 아, 뒤져네, 결국. 노데카, 그리워. 노데카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다 봤어. 아, 원래 파이널패스 없어지나? 다 봤어. 아, 그거 봐. 오. 우와, 원래 이렇게 오랬스나? 진짜 오랬스나. 엄청 오랬스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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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아, 쓰리심 잘 썼군요. 역시 타이밍 있게 잘 쓴 것 같습니다. 아, 방금 뭐였냐, 근데? 이건가? 이거 같은데? 아, 스펙은? 아, 스펙이 400만이야. 파이널 퍼스면 600만 아니야? 아, 그러네. 주스 때 2.1만에 570만에 6%? 6%? 9%에 에딧공심. 아, 작찰됐다. 9%에 에딧공심. 5에 48. 레전 21번에요. 에디 한줄. 보모방의 공공방. 21성이었어, 뭐야. 2.30%에 6에 51에 016. 27% 에디 도중. 21성에 18%에 에디 015. 9%에 6에 12에 05. 작찰됐다. 이거 나름 작찰됐다. 2작 더 남은 거죠. 웅축이가 6작 아닌가? 그리고 6에 12에 05. 추옵에 이것도 로프. 6에 36. 5에 40에 17성. 27%에 에디 2% 성. 15%에 6에 50 추옵. 작이 이건 무슨 작이에요? 뭔가 증폭작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020에 66이란 말이야? 20 올랐네? 흰 덱하고 증폭작 되어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증폭작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게 기본 아니야. 20에 118이. 62가 되어있으니까. 20에 60인데? 아, 증폭작 되어있는 것 같네. 그리고 18%에 에디 2줄 에펙트. 장갑 55%짜리 네이 크로채이서 걸려. 아, 그래가지고. 아, 세트 효과 없구나. 어차피. 96에 15% 공두줄. 마슈얼. 깔끔하네. 잠재. 야. 이제 이걸 해가지고. 야, 이게 최고 아이템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 한 다음에, 그거 구한 다음에 이제 앱솔로 토드하면은 깔끔하잖아요. 와. 이게 또 기가 막힌 아이템인데. 토드할 때. 그쵸? 18%에다가 세 줄로 넘어가잖아. 야, 이거 토드하면은 베스트 아이템이네. 야, 깔끔하네. 야. 깔끔하네. 와, 이거 토드템 최고다. 이런 거는 그래도 갑이 얼마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고민해볼 만한데. 18%에다가 깔끔하네. 아, 원래 귀걸이 뭐죠? 나머지는 아니죠. 어, 템이 전체적으로 뒤에 거는 깔끔하고 43,7, 럭시, 이 블레이드는 만들 것 같고. 패짝은 어, 11, 12, 13. 그리고 유니온. 유니온 2500. 음, 법지. 파이널 컷 유지 시간인데. 링크는 기본적인 링크는 있겠네요. 2000인간은. 아, 그러네. 아, 한번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끄러워 죽겠네. 옆에서. 아, 아, 반갑습니다. 아, 아, 반갑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드셨습니까? 네, 제 카렛이랑 너무 다른데요. 아, 그렇습니까? 뭐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신가요? 제가 저렇게 템을 사면은 카벨 바인드 컷이 난다고 하는데 안 나가지고요. 아, 카벨 바인드 컷이 나야 되는데 왜 안 나냐? 요게 문제입니까? 네. 아, 5차 스킬 마스터부터 좀. 수우랑 대면도 이제 수우를 격하고 싶은데. 5차 스킬 마스터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네네. 5차 스킬. 여보세요? 저 말하고 있는 거 들리나요? 네네, 들려요. 아, 네네. 5차 스킬 강화가 좀 덜 되지 않나 싶네요. 젠팩업이요, 젠팩업. 아, 그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아, 하고 있는데 아직 못 했다는 얘기 맞지요? 아, 그렇습니다. 장갑은 이제 맞추신다고 하시는 것 같고. 나머지 세트 효과의 변환 준비되어 있나요? 네. 아, 지금 바꾸는 중인가요, 지금? 네? 세트 효과요. 세, 세트 효과요. 말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끊기는 거죠? 맞습니까? 네, 저도 자꾸 끊겨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예, 그렇습니다. 세트 효과의 변환, 뭐 생각 중이신가요? 세트 효과요? 네네네네. 네. 아, 이거 마이크. 맞습니다. 세트 효과, 맞습니다. 마이크가 지금 끊기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네네 아 앱솔 5셋 가시는건가요? 네네 아 그렇군요 앱솔 5셋 맞추고 유니온 좀 키우고 블레이드 들고 오면은 얼추 이제 보공이 좀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템에 박모가 너무 많아요 어떤가요? 템에 박모가 많습니다 템에 아 저한테 한번 연락해보시겠음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잠잠한다 네네 아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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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스피커를 좀 내려보시겠습니까 네 잘 들려요 너무 크게 들려서 끊기는 것 같기도 한데요 소리 좀 따 아 됐습니다 아 세트 효과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네 네 이거 마이스토션도 카려고 한건데 5F3카로 가려구요 아 뭐라구요 5F3카로 가려구요 5F3카요? 3카 5F도 아니고 요새 대세는 5F3카 맞습니까 5F3카요? 5F3카요? 아 그걸로 가실라고 하시는군요 맞습니까 아 잘 들었습니다 아 열심히 맞춰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 아 네 신발과 망터처럼 잘 맞춰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